아... 재밌으시네 진주모님이 제가 사실 이거 한번 다 알았는데 순수한지 안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재밌으시네 그죠? 되게 약간 제가 아는 주변 제가 지난번에 한 한두달 전에 내가 아는 주변 사람 중에 가장 독특한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서 저는 침착맨 정도면 되게 독특하다고 생각했거든요? 근데 진주모님이 그보다 더 독특한 것 같긴 해요 침착맨은 그래도 어떤 상식선에서의 어떤 얘기가 있는데 진주모님은 침착맨님보다 한수위의 어떤 4차원적인 그런 매력이 있으시네요 네 병건아 좀 더 분발해라 아직 멀었다 아... 재밌으시네 아... 아... 감사합니다.